부산 경남의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저출생 상황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고성의 한 초등학교. 입학생이 점점 줄더니 올해 3월 신학기에는 이 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 아동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고 젊은 세대 생각나고 좋은 딸이 되었고. 심각한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부산 경남 모두 13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부산 경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각각 만 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합계 출산율로 보면 부산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0.66명으로 떨어졌고, 경남은 0.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구균별로 살펴보면 경남 고성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0.62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지역의 출산율 하락은 더욱 심각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안정적이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균형발전적인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 사형 감소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 수가 3,600만 명대로 줄어들고, 인구의 절반이 60대 이상인 심각한 노인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